사일러스 상대로 주도권을 잡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그렇게 편하게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도 아이본은... 아니, 아이본은 진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맞나요? 이거 지금 아이본이 흘렸죠, 상대인데 그렇죠 아이본, 대단합니다 패시브를 활용해서 그렇죠 그래서 흐름이... 시작이지만 좀 기분좋게 가는 것 같은데... 버퍼를 넘치게 가는데요? 저거... 베티! 회복 이후에 뒤쪽으로 탈출 집콘 카이사의 강점이 또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루키 쪽으로 옵니다 샤오시, 자르방까지 갓쫄! 플래시! 플래시 월보즈! 저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와... 샤오시! 아니 샤오시! 이혁하니! 샤오시! 또다시! 또다시! 세키러분! 이혁이 보이죠! 아! 이럴때! 베티가 밀어넣고 있는 모습이에요 난리좀... 무지개 슥! 그러면! 다같이! 어? 도우래요! 그래도! 야! 베티를! 그리고... 어? 살았어! 기참! 지금 여기에 농장각국이 다 큰일이 없거든요 지금 수풀각국이 까리긴 했지만 이게... 만개! 부기는 일단 뒤쪽 잡협뼈! 얘들 이렇게 되면 또 어샤이가 합류가 기가 막히게 돼서 루키도 그렇고 카시가 조금... 뭐 당연히 숙련도에 좀 많은 게 달려있겠지만 저는 숙련도에 자신 있으면 진짜... 이거 내려오다가 부기와 경참습니다! 네... 머리를 막 찍고 있죠 부기가 근데 저렇게 전면에 잘 쓰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손해가? 다른 쪽이라도 뭔가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부기 가고 있으려면 뒤쪽에... 그리고! 그리고! 조용돌이를 썼지! 하나비! 와... 그나마 잘지쓰긴 했는데 그렇죠 하나비 하나비 이거 줄세가 절대 없거든요 본인들도 밀릴 거 없거든요 구도 잘 잡으면 자 지금 저 숯불각국이 좀 왔다갔다하고 좀 짱나긴 하는데 그래도 알고 있구요 그리고 더샤이가 왼쪽에서 왔다갔다 하는 계속 칩니다 계속 칩니다 계속 치면 네 자! 샤오씨가 아예 대놓고 들어갔어요 자! 와! 와! 야! 타이밍! 이러면 싸움이라도 싸움 열라고 하면 일단 한 번 써보고 대처를 보는 거 오! 카운터! 자! 하나비! 하나비! 그리고! 만개! 하지만 싸움에! 그저 싸움! 그저 싸움! 와! 배티가 뱉쳐내고 있어요 완전 잘 뱉었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죠 몇 건의 딜을 이렇게 해야지 모르겠어요 기남이다 확신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확신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샤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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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씨가 진짜 죽을 수가 없어요 자야가 왜 안 죽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본도 은근히 생존력이 또 괜찮거든요 본인이 맨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 샤오씨 쭉 와! 바꼈다 두리입니다 그래 옆으로 파기가 밀어났는데요 한방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비 도로리 베티! 베티! 베티가 지금 베티가 데미지를 쏟아내야 되는데 베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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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놔야 돼요 지워놔야 돼요 지워놔야 돼요 베티가 자 그래도 한번더 한번더 하나 베이스 와 그 와중에 플랫 위브즈가 엄청 잘 싸웠죠 진짜 대박이었죠 그렇죠 트로스를 먼저 녹이고 싸운 건데 헌터는 이렇게 다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게 필요하죠 아이번밖에 없는데 뭐 할 수 있겠어? 그렇죠 물론 아이번도 뚜벅뚜벅 좀 눈치 보일 수 있어요 그 위치 세까면서 옵니다 네 베이지 들어가봐 먼저 트윗 네 네 별로 게이차 안고 있긴 한데 어 트트라 어 많이 아픈데 나도 스킬은 있다 데이지가 나도 강타는 있다 그리고 아픈데요 그래서 베이지를 무시하지마 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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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녹 지금 또 공으로 그냥 하셔야 그래 얼굴을 짓 문겠죠 0.3이 아닌데요 뒤에 있는데 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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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z чемke5 재키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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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었어! 그리고 거우적? 계속 살아있어요 닌을 결국은 에이스를 띄웁니다 일단 플래시 요노즈가 어떻게 보면 그럴싸한 그림 정도로 보여줬는데요 뭔가 손발이 착착 맞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들어가서 놓고 들어가서 패티하고 배티가 빨리 죽었고 지금 메자이 25스텝 잉 저 고사리손 아닙니다 네 끝났습니다 끝났네요 그루트 정도 되겠네요 아 결국은 경기가 끝납니다 취직! 진짜 아이번 말고 강아지가 들어갔어도 이길 한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아이번 너무 애매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길 바랍니다 이길 바랍니다 이길 바랍니다